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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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생기가 있어요. 모든 교양은 남녀기죠. 이제는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 태무진 이야기. 이번 주 또 태무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몇 회죠? 105회인가? 106회입니다. 106회입니까? 네. 이야, 많이 됐습니다. 106회 중에 태무진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 개 남은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소개를 하자면. 전 이대표입니다. 저 옆에 시온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조용히 해. 인사도 못하게 해. 홍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라니까. 조용히 해. 자, 태무진은 바로.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저 방송 못하겠어요. 이 방, 태무진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나 그러고 보니 2주밖에 안 됐는데. 네. 태무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원에서 밥은 굶고 있는 건지. 비로 먹고 있는지.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홍 작가님에게 물어볼 게 두 개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한화가 잘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표정 봐. 표정이 그렇군요. 눈 사라졌어, 지금 웃느라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고요. 한화가 근데 2회를 유지하고. 조용히 해. 됐어요. 정말 가까스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볼 거 있다 하셨잖아요. 말씀하시죠. 1위는 왜 안 돼요? 1위는 두산이 너무 잘해요. 아. 엄청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 오늘 축구, 월드컵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무슨 월드컵을 해? 오늘 월드컵 하는 날이에요. 러시아 월드컵? 네. 아, 오늘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홍 작가님이 또 한화의 저주처럼 슈틸리케를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만 알 거야. 왜 슈틸리케호가 망했나? 홍펠레가. 아, 진짜? 저주를 내렸어. 홍펠레 때문인 거였어요? 그럼요. 저주는 우리 셋이 같이 했는데. 지금 책임을 저에게만 지우고 있다, 대표님이. 뭘 저주를 같이 해요? 본인이 했죠. 저희는 아니에요. 저는 축구하고 1도 모릅니다. 네. 저는 0.5 정도밖에 몰라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월드컵이 역대급 관심 없는 월드컵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한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 또 다른 이슈도 많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슈가 너무 많아요. 월드피스가 눈앞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70년 만에 통일이 눈앞에 보이느냐 마느냐 하고 있으니까. 통일까지 아니라도 종전이라도.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눈에 안 들어오는 데다가 지금 한 재작년부터죠? 3년째 됐죠.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거 기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 왜 웃으세요, 쇼님? 그냥 슈틀리케오 생각나서요. 홈펠레 생각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저 나름 그 에피소드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좋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주역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에피소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저는 슈틀리케는 지금도 잠재력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포츠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신태훈 감독이 어떻게 대표팀을 이끌어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전망은 사실 좀 어두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야구보느라고 축구에 관심 없으시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대막일도 몰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요새 공사가 다 망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화는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축하드려요. 저희는 호텔스닷컴과 15%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국민카드 사용하시는 분, 호텔스닷컴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끝. 한국어 어순이 아니에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한국어 어순이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호텔스닷컴, 아날람, 프로모션 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쇼핑몰에 오랜만에 신규 상품이 들어왔어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굉장히 뜬금없는. 뭔데요? 낚시용품이 들어왔습니다. 낚시용품. 저도 낚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파냐면요. 네. 채비라는 걸 팝니다. 채비? 네. 나갈 채비를 하여라. 그러면 낚시를 하러 갈 채비? 그럼 풀세트? 일종의 그런 세트화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걸 다는 거죠. 그럼 뭐 미끼와 찌와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런 미끼가 아니라 찌라든가 여러 가지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채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고기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절찬예 판매 중입니다. 특히 요즘 갈치 시즌이라고 갈치 채비가 올라왔다며. 아 바다 낚시구나. 여러 가지 다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중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나같이 아웃도어를 싫어하는 사람. 저 아웃도어 싫어하는 사람. 저 여기까지 갈 일이 없잖아. 진짜 옛날에 대나무 낚시 한 번 해봤어요. 정식 낚시도 아니고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 연가 싸구려 낚시대 있잖아요. 어디 그 민물가나 바닷가나 가다 보면 왜. 진짜 재미삼아. 그래서 좀 커다란 슈퍼에서 물놀이철에 어항도 팔고 물고기 잡는 그런 거 팔 때 그냥 주루룩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발음 잘해야 돼. 주부 파는데. 튜브 말고 주부 팔고 이런 데 있잖아. 맞아. 주부. 거기 슬래시 있어야 됩니다. 주부 팔고. 그랬는데 그때 낚시가 재밌더라고 느끼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아웃도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웃도어를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대표님을 만나고 진짜가 여기 있다. 이런 걸 제가 느낀 적 있습니다. 저희 셋 중엔 그래도 홍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홍 작가님 옛날에 산도 타고 그랬다면서요. 등산도 하고. 저 등산 진짜. 정말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은 최강이야. 저 작년에 휴가 갔을 때 휴가 가서 그래도 물에 들어가려고 래쉬가드를 샀단 말이에요. 한 번도 물에 한 번 적시지도 않고 그냥 왔어요. 발도 안 담그고 왔어요. 이게 물에 뭐 이렇게 담그려고 하면은 와 물에 담궈서 즐겁겠다 이런 기분보다는. 안 들어요 그게. 밀려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 이걸 또 하고 나오면 또 씻고. 또 씻어야겠지. 또 갈아입고 아 귀찮아 아예 안 들어갈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밀려오는 사람들. 즉 쇼님은 그 단계에 진입했군요. 바다는 보는 것이다. 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낚시용품. 원래는 제가 카테고리를 어부용품이라고. 요즘에 그 도시어부가 이용해서 이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 어부보다는 낚시로 해달라. 낚시로 너무 하면 너무 구리구리 하지 않습니까? 낚시로 해라. 사장님이 원하신다면야 그쯤이야. 힙하게 요즘 도시어부 스타일로 어부라고 했다가 일도 못 건졌습니다. 전문인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뭐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낚시에 관련된 거가 이게 뭔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n-a-m-y-e-g-i 닷컴입니다 여러분. 쇼님의 목소리가 평상시에는 낭낭한데. 오늘 조금 다운됐죠. 어제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있습니다. 어제 고생 좀 하셨죠. 술 드시느라고. 아니 술을 많이 안 먹었는데 시끄럽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지금 목이 조금 잠겼어요. 녹음하는 오늘의 어제죠. 어제 제가 빠진 자리에서 이 대표님과 쇼님께서 저희 깜짝 모임을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하는 깜짝 모임을 가졌었어요. 가지셨어요.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시온님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 딱 이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이 얼굴은 간에 죄를 진 얼굴이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 확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어제 간에 죄를 지었구나. 평소에 간에 죄를 짓고 사는 제가 할 말은 아니다. 어제 술은 별로 안 먹었는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맥주만 몇 잔을 먹어갖고 그래서 좀 오늘 힘든 것 같아요. 어제 모임은 후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재미있었다. 즐거웠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제 맞아 그건 있었죠. 제가 어제 사실 저희가 조금 서로 만나는 시간이 달라갖고 스크랩 행사에 갔다 오는 시간이 들려가지고 먼저 가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 모임 장소에 먼저 가 계세요 했죠. 네. 했죠. 그렇죠. 저희가 늦었잖아요. 늦어서 갔는데 저희 딴에는 나름 성비를 맞췄다. 물론 우리가 맞춘 거라기보다는 대충 성비가 맞는 것 같은데 잘 됐는데 역시 우리 안 하려면 남녀가 모두 많이 듣는군 이랬는데 여성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는 아니고 확실히 좀 더 많으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막상 앉았을 때는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어요. 다 오셨을 때는 비슷했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몰려앉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뭔가 더 많아 보이는 느낌이었잖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방송은 여초방송 같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게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전에 작년에 북콘서트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때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느낌에 홍 작가님의 이 태무진이 이게 남초 콘텐츠인 거야. 아저씨를 부르나?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우리가 딴 거 하잖아.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여성분들이 들으시나 봐. 좀 더 좋아하시는? 원래 우리 이분들이 우리 걸 안 듣다가 아 그때만? 그때만 살짝 듣고 이제 태무진 이제 태무진은 남초의 그것으로 아니에요. 여자분도 많이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사극을 좋아하는 여성이 있다고요? 저 좋아하잖아요. 제가 맨날 사극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에 로맨틱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태무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떤 역사의 근거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그걸 팩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기록에 근거해서 홍 작가님이 이렇게 작성하신 건데 이걸 갖고 이제 요즘 기준으로 이렇게 요즘에 현대화된 인물에다가 갖다 대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에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종의 그 역사소설 역사 환타지 역사 사실에 기반한 어떤 일종의 사관인 거죠. 왜냐하면 아 환타지는 아니고 지금 제가 쓴 책은 픽션이 아니고요? 역사소입니다. 역사소. 역사 소설이지. 이거 소설 아니에요. 이건 본인의 관점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저의 사관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사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관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제 판타지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역사를 볼 때 통시적으로 안 보고 한 명, 두 명의 인물에게 몰입해서 들어가면 그런데 그걸 현대적 가치로 치환을 하면 약간 어딘가 이게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건 이제 그렇게 엔터테인먼트하게 들으셔야지 왜냐하면 삼국지 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어릴 때 유비광우 장비에게 몰입했다가 후반부에 셋 다 없어지면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나 맞아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즐겨주시고 이걸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태문지님 뭐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생각하시면 약간 그 역사를 이렇게 준엄하게 냉정하게 팩트 기반으로 보시는 분에게는 딱히 권한하지 않는 콘텐츠다. 아니 저는 이거 냉정한 팩트로 썼는데 책을? 저의 사관이 많이 들어가긴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보론을 하면 정치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령 신하가 왕을 쳐 죽였어. 그런데 신하가 왕을 죽였을 때 3000년 전에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은 사건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시민혁명에서 그 루이 16세인가요? 루이 16세와 마리아 앙투어네트의 목을 시민들이 쳐서 떨어뜨린 것과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맥락이 다 달라요. 당시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대표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떠한 장면이 지금 현대의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걸 연상시킨다고 해서 그게 이코르가 아니라는 거지. 등치되는 게 아니고 그게 등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때의 맥락에서 그때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약간 분리해서 좀 재밌게 들으셔야지 대표님 말씀은 이게 사람이 과몰입을 할 수 있는데 과몰입이 너무 엄중근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칭송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분노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거는 조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맞나요? 대표님? 맞는데 홍 작가가 태무진에 대한 어떤 강렬한 애정 애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태무진이 1900 뭐 천몇 년 태무진 출정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필터링을 하시면서 들으시라. 그리고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얘기예요. 저는 태무진에게 애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쓰면서 더 강하게 느끼게 됐어요. 이런 점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홍 작가는 상당히 태무진 편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감안하면서 들으시는 게 더 객관성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냐면 잠깐 또 하나만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말한다? 발음이 조금 새지. 발음이 새는 게 아니라 시읒 발음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혀짤분 소리네. 어디서 귀척이야. 귀척하고 있어. 신경 쓸게요. 어디서 귀척이야. 나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 저번 방송이 특히 심했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다 해봐요. 날씨가 쌀쌀하다. 괜찮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었냐면 태무진과 자무카가 싸우려고 한다. 자 자무카는 구르칸이라고 하는 우주의 칸이라고 하는 굉장히 마제스틱한 칸 네이밍을 얻었어요. 칭기스칸도 네이밍은 굉장히 커요. 저 푸른 하늘 끝까지 쭉쭉 이란 뜻이야. 이제 칭기스칸과 구르칸이 맞붙게 된 거예요. 대전투의 출발이죠. 원래 태무진과 자무카는 지금 한 번 싸웠었죠. 이때는 자무카의 1승입니다. 자 이 전투를 지금 벌어지는 전투를 역사에서는 쿠이텐 전투 쿠이텐 전투라고 부르는데 여기 또 깨알같은 뉴스 속보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때쯤에 어느새 자무카에게 또 기어들어가 있었던 우리 태무진 숙부 다리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초원의 2인제 피닉제. 초원의 피닉제인데 이 다리타이 숙부가 또다시 이때쯤에는 태무진 밑으로 기어들어와 있었습니다. 진짜 피닉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앞으로도 배신할 일 많이 남았습니다. 피닉타이인가. 태무진은 자무카한테 한 번 졌고요. 자무카가 자기보다 싸움을 잘해. 태무진이 저번에 13위 전투를 할 때는 태무진과 자무카가 싸울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붙었다가 완전 박살났죠. 그때 태무진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금나라 제국군과 합동 작전도 한 번 펼쳐봤고요. 그래서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세심하게 세팅해서 이길 가능성을 최대한 올려놓고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매우 건전하고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코리앤끼리 막 지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건 맞는 말이죠. 고등학교 때 일진들이 둘이서 싸울 때 눈 부랄리다가 막 싸우지만 싸우는 법을 태권도니 복싱이 좀 배운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몸뚱장부터 먼저 확인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태무진도 상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상대 전열이 누구인지 그걸 미리 관찰하고 매복하고 신호체계를 통해서 교환한 다음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서 전초부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도입을 해요. 태무진이 아마 이게 금나라 제국군을 보면서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웃긴 게 옛날에 이제 어쨌든 여러 번의 전투를 몇 번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 이 얘기잖아요. 그때 막 싸움했다 옛날에는. 아니 근데 말이 막 싸움이라는데 사실 그때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계획하고 신중하게 싸웠거든요. 우리가 사실 뭔가를 배워서 어떤 분야의 인사이트를 알아가는 게 왜 무섭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잖아. 그게 진짜 무서워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우리가 여건이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 이건 시험공부 하면 할수록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때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그런데 옛날에는 마치 너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때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 그때는 내가 잘 몰랐고 뭘 모른지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좀 눈이 트여져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았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충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좀 모르다가 안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는 이유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 안 해주면요. 모르는 게 이게 죄같이 느껴져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안 보여서 모르는 거잖아. 눈에 안 띄어서. 이게 내 손에 안 잡혀서 모르는 거잖아. 그럼.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중에 잘못 말하면 정말로 나는 다 알 것 같은데. 나는 싸움하라고. 나 지금도 싸움하라고 나한테 만약에 시키잖아. 나 이 대표한테. 그럼 난 진짜 바로 알 것 같은데. 전초부대 바로 운영하고. 이걸 몰라. 사실 이걸 놀리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해. 그게 놀리지 않아도요. 또 평소에 늘 그런 식으로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아.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런 화법을 역사학자들이 자기가 쓰는 책에도 구사를 해요. 왜냐하면 A 나라와 B 나라가 싸웠는데 이제 A 나라가 멸망했어. 그러면 A 나라의 입장에서를 이 후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역사는 더 지식도 쌓이고 전술도 쌓이고 하니까 후대로 갈수록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대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A의 행동. 왜냐하면 당시에는 A 장군과 B 장군이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A 장군의 판단, B 장군의 판단을 편하게 에어컨 나오는 독서실에서 편하게 보면서 보면 A 장군이 되게 무식해 보여요. 그래서 A 장군의 전술적 선택을 되게 준엄하게 혼낸다? 역사학자들이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실수거든요. 이걸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인간의 심리적 실수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용어는 까먹었지만 이거 제일 잘하는 역사 작가가 시오노 나남이에요. 진쪽의 장군들을 너무 비판해. 아니, 그 사람은 안 보여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걸 했을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 그 상태에서 뿌연 안개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결과가 되는데. 그런데 그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의 모든 선택이 다 잘못된 선택이야. 아니, 시간이 지나서 후대의 사람이 전지적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다 보이지. 그런데 그 안에, 그 시대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게 무슨 내가 했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시오노 나남이도 사고방식의 서양 역사를 다루는데 이분이 삼국지적으로 인물들을 파악해요. 삼국지, 남자다운 거, 그릇이 큰 거, 패기. 이런 거와 능력이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주술, 요술. 제갈군명의 요술과. 그럼 왜 남자가 그릇이 크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삼국지식의 서술 있잖아요. 삼국지식, 삼국지연의. 천하를 품을 그릇인가. 그런 식으로 시오노 나남이가 서양의 인물들을 봐요. 그러니까 속은 동양인이야. 다루는 소재가 서양인 거지. 이분은 진짜 뼛속까지 동양인 마초의 그걸 갖고 있어요. 성별은 여성분이시지만. 그래서 폼페이오스가 카이사레에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폼페이오스는 카이사레보다 무능하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폼페이오스는 성격조차 쪼자냈다는 식으로 쓰십시오. 너무하신다. 이게 삼국지식 서술이거든요. 너무한다, 진짜.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유문론적으로 접근해야지 세련되고 인문학적인, 학적인 그게 있을 텐데 사실 시오노 나남이가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읽으면 재밌어요. 도움도 많이 되고 쉬워요. 굉장히 훌륭한 작가 분이시지만 사과는 굉장히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무가치한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 제 생각에.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왜 했죠? 뭣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후대에서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태무진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래서 전초부대를 운영했는데 전초는 뭡니까? 적보다 먼저 상대를 발견해서 관찰한 후에 어떻게 적에게 대응할지 작전을 수립한다는 건데 옛날에 선봉도 있고 전위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선봉은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됐을 때. 가장 앞에. 가장 앞에서 돌진을 하는 게 선봉이죠. 적의 예봉을 꼽기 위해서. 말하자면 왜 싸움은 선방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처음 날리던 주먹 같은 게 선봉 부대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추나 바늘처럼 찌르고 들어가서 상대의 전열을 파쇄하기 위해서 돌진한 부대가 선봉 부대예요. 전초부대는 싸움 전에 이렇게 훑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위부대가 있어요. 전위는 선발대, 본대보다 먼저 이동하는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위부대는 높은 확률로 적과 조우했을 때 선봉대로 돌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위부대와 선봉부대는 많이 겹쳐요. 원칙적으로 다르지만 전초부대는 전위부대의 전위부대예요. 전위부대보다 더 앞서서 전위부대는 그냥 행군을 하지만 전초부대는 매복을 하고 몸을 숨기면서 삭삭삭 닌자처럼 다니면서 적을, 적이 우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가 적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목표인 부대를 전초부대라고 하는데 전초부대를 태무진은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태무진의 발명이죠, 이거는. 전초부대는 현대전에서는 전술의 기모든지만 당시의 중세의 초원에서는 거의 이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태무진이 전술의 천재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무카와 싸울 행위. 그렇죠. 자무카가 안 할, 내가 하면 좋을 모든 걸 다 해야 돼. 병력을 좀 파악해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렇죠. 어차피 그냥 싸우면 자기가 져.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굴리다 보니까 전초부대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몽골제국이 훗날 세계를 정복할 때는 엄청난 자원이 됩니다. 역시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되는군요. 그래서 전초부대를 보내요. 태무진 부대는 저번 시간에만 말했을 거예요. 태무진과 옹칸의 연합군이다. 네. 말했었나요? 저번 시간 한참 돼서. 태무진과 옹칸의 연합군이었어요. 왜냐하면 옹칸은 이때 태무진 편을 들어야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옹칸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게 지휘를 태무진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옹칸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옛날에도 처음에 자무카가 킬코강 도화작전을 했을 때도 지휘권을 자기보다 권력이 약한 자무카한테 맡기잖아요. 그래서 옹칸은 아마도 군사적 식견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책임 회피 차원에서. 그럴 수. 맞아요. 옹칸은 그러니까 자기가 군사적 식견은 별로 없고 그런 평도 듣고 정치력은 좀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옹칸이 사실 그렇게 정치를 그릇이 큰 정치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됐을 때는 또 내가 뒤에서 밀어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옹칸이 이게 무슨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자기가 단순히 책임만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병력을 차출한다는 건 나름 소모적인 건데. 그걸 그냥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한번 네가 해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전투력이랄까. 그 스탯과 지금 지휘를 해줄 젠키스칸이나 혹은 그때 당시 자무카나 이런 사람들의 스탯을 비교해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한 면도 있었겠죠. 거기에 플러스 책임 회피, 회피기도 기동을 했다는 거겠지. 대표님 잘 보셨어요. 옹칸이라는 인물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이분이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할 때 있죠. 빠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책임에서 빠지는 게 여론은 나빠져요. 평은 나빠진다? 그런데 당장 살아남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면 농담삼 많은 거 있잖아요. 오래 못 가. 아니지.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인데. 그런가? 가내고 길게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책임질 애들을 다 떨구다 보면 남은 사람이 결국 옹칸밖에 없을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진식으로 치운다고 대표님 말씀은. 그러니까 옹칸의 머릿속은 그렇게 굴러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옹칸이 만약에 원래 본격적으로 했으면 예를 들면 1인자였다가 책임져가지고 죽거나 혹은 떨거지가 되는 건데 1.5인자였다가 1인자가 책임져가지고 걔 1인자 떨거지고 또 자기는 3인자를 한 1.5인자 1인자 이렇게 만들어서 걔들이 하나씩 떨거지다 보면. 가늘고 길게. 그렇죠. 자기는 계속 1.5군 정도 사이에서 계속 그렇게 주력으로 남는 거지. 에이스들은 왜 공군에서 에이스들 있잖아요. 파일럿, 전투기 파일럿. 에이스들은 사망률이 높죠. 전사율이 높죠. 뜬금없지만 타건 2가 크랭크인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뜬금없다. 그런데 보고는 쉽다. 톰 크루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무진의 전초부대는 태무진이 시킨 대로 막 벽 바위 틈, 산의 암벽 틈 이런 걸 이렇게 삭삭삭 다니면서 드디어 적의 전위부대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다시 물러나서 아군의 전위부대에게 드디어 발견했다. 우리가 먼저 발견했다고 알려요. 여기서 아군 전위부대가 멍청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 여기서 기다리자. 그럼 만나서 인사드리지. 뭐야 그게? 태무진이 원한 것은 이 전위부대가 전초부대의 첩보를 들으면. 먼저 가서 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습을 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가서 치면서 전초부대는 보내야지 자기한테. 그래서 그 보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태무진의 머릿속에 있는 작전이 다 작전이 공유가 안 됐던 거예요. 이 집단들에게. 처음 하는 거니까요. 처음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전위부대는 옛날에 중세 혹 고대 회전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 이동했다 저기 이동했다 이러면서 한 달 두 달 지날 수는 없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이동해도 엄청난 비용이 나가요. 결국 적당할 때 너무 늦지 않게 언제 어디서 싸우자라고 합의하고 싸우는 형태가 회전의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할 경우에는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한판 합시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무진 군의 전위가 이 짓을 해요. 그런데 서로 아는 얼굴들도 있어. 태무진의 부하들이나 자무카의 부하들이나 서로 배신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여 잘 지냈는가 이러면서.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 싸우기 불편하니까 내일 아침에 적당한 곳에서 싸우자고 물러나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싸우기로 하고. 물러났습니다. 어두워서 그냥 물러났습니다. 잘했죠 하는 그 부하들의 모습을 본 태무진은 아마 어처구역 없었을 거예요. 속 터진다. 속 터진다 진짜. 아니 내가 얼마나 머리를 써서 지금 이 작전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태무진은 항상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실수에서 어떻게 벗어나냐면 항상 실수한 걸 잊지 않아. 그래서 이후부터 태무진은 말단 병사에게까지 전술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습관을 들어요. 지금 우리 부대의 목표가 뭐고 어떤 작전으로 적을 섬멸할 거고 여차하면 어떤 식으로 퇴각할 거고 이걸 말단 병사부터 맨 위에 있는 태무진까지 정확하게 공유한 상태로 유기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습관을 이때부터 길러요. 그런데 효율 면에서 따지면 그게 딱 발동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위력을 발생하겠지만 그거를 말단까지 다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해 못한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또 좀 소모적이네요. 그러니까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게 태무진은 본인이 군사적인 천재가 아니다 보니까 범죄가 지휘해도 범죄나 좀 이렇게 영재가 아닌 사람들이 지휘해도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적들이 과연 그 시간을 기다려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애들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사이에 치고 오면 오우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 집단 조직이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전쟁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그렇죠. 전투 전에 이미 숙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 안 된다.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대표님? 그런데 원래 그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다못해 제식 훈련마저도 그러려고 원래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편제 및 모든 그런 걸 하는 건데 한마디로 여기가 지금 이 얘기는 그건 거잖아요. 이전에는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쟁을 한다는 건 이 집단의 소규모 집단끼리의 연대를 통한 비즈니스였는데 전체적인 어떤 종합 편제를 가진 어떤 군대로 어떤 뭐랄까 거듭나게 됐다. 사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는 거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한 리더이다 보니 사령관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 부대 병살이 덜 죽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하다 보니 최상의 시스템을 나중에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서로 양측의 전위는 돌아왔다. 손 터져. 그래서 태무진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편 전위도 내가 전초부대를 운영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으면 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합당하네요.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무카 군의 전위부대의 구성, 병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태무진은 파악한 채 전투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 날 이 두 군대가 조우했던 곳이 쿠이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전투를 배틀 오브 쿠이텐, 쿠이텐 전투라고 불러요. 그런데 쿠이텐 전투는 쿠이텐은 산악지형이에요. 이것이 몽골 약간 지금의 몽골의 약간 서북부 쪽으로 가면 산악이 돌산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반은 초원이고 평지는 반은 사막, 또 나머지 반의 반은 돌뿌리가 있게 있는 굉장히 험악해 보이는, 삭막해 보이는 그런 지형들이 펼쳐진 곳이 있어요. 그중에 쿠이텐은 하나일 것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조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태무진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전장을 고르는 데 성공했죠. 여기저기 매복군을 깔아놓을 수 있는. 용이한 곳으로. 그렇죠. 여기 산악지형이 어지럽게 돌산이나 돌절벽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무카군의 전위를 전멸시켜놓고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서 매복을 치밀하게 깔아놔요. 그리고 전투가 시작이 돼요. 매복 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솔직히 알 수 없어요. 굉장히 퉁쳐서 나오거든요. 몽골 비사에서. 주부대를 다 매복시켜놓고 정작 주부대는 없는 거 아니야? 서로 다 블러핑이야? 매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알겠다. 양측의 전위끼리 서로 먼저 만나게 되니까 그 순간 선봉으로 돌격. 네. 선봉 부대끼리. 선봉 부대로 바뀌죠. 그러면 태무카측 선봉은 이미 짜고 친 고스톱대로 이미 맞춰놓은 작전대로 적의 기세에 밀린 척하면서. 그쪽으로 유인하는 거죠 그러면. 밀린 척하면서 유인하는 거예요. 후퇴하면서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는 곳은 돌산 사이사이에 코르치. 코르치는 궁수들입니다. 궁수들인 이미 활시를 당기고 있는 상태.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이지. 부들부들이지. 그래서 일시에 엄청난 양의 화살비를 쏟아붓는 작전을 쓰는데요. 원래 당시에 몽골 초원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 전사들은 각자 자기 요놈껏 싸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 내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내가 이놈을 조준하고 있었어. 처 멀리. 그런데 누가 휙 지나가. 그런데 쟤가 말부터 말 한 장부터 더 고급 같아. 쟤를 죽여야지 주머니에서 털 게 많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조준사기를 한단 말이야. 태무진은 전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야. 없이 다니면 그러면 안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태무진 가족들이 생존 확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행색 때문에. 태무진은 각자 조준사격을 하지 말라. 신호에 맞춰서 일시에 화살을 적 전월에 쏟아 부어라. 이런 일제사격 명령을 내리는데. 1.4 하지 말고. 조준사격 하지 말고. 일제사격을 하게 되면 화살 낭비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적의 전열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포기선물 한 만큼 아니에요. 이 작전을 써가지고 자무카 군의 전위 부대를 섬멸시킵니다. 그리고 자무카 군의 전위 부대를 섬멸시키자마자 드디어 전투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쪽은 선봉이 살아있죠. 그렇네요. 선봉 군이 완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무카 전 군의 전열을 우리 편 선봉으로 상대는 이미 선봉이 없어졌어요. 선봉으로 추처럼 찌르고 들어가면서 전열을 무너뜨리면서 항날개처럼 펴가지고 좌익과 우익을 포위섬멸할 수 있다고 태무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완벽했어요. 생각은 완벽했군요. 생각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자무카는 전쟁터를 누르면서 태무진이 그려놓은 태무진 군의 전열을 완전히 유린합니다. 이거는 그냥 실력이에요. 능력이고. 머릿속에 있는 게 시물이 그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현장에서. 그렇죠. 평범한 상대라면 샌드백처럼. 그런데 복싱하다 보면 샌드백 치다가 이제 릉이 올라서 스파링 처음 하면 죽을 맛이거든요. 왜냐하면 샌드백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안 가만히 있어요. 사람은 안 가만히 있어요. 먹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무카는 그리고 보통 사람이에요. 초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남자야. 이 전세를 뒤집어버려요. 불리하게 시작한 전투를. 어떻게 뒤집냐면. 이게 이 지역이 산악지형이라고 했죠. 이 산악지형은 태무진이 골랐어. 이 산악지형을 활용해서 유령 고지를 미리 점령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자무카였습니다. 외려. 초원에서 높이는 중요합니다. 워낙 평지이기 때문에 우리 중세에 유럽에서 기사들이 싸우는 거 보면 신분이 높을수록 기사일수록 맨 앞에 충돌해서 싸우죠. 그런데 몽골은 반대예요. 몽골은 신분이 높을수록 뒤에 있으면서 보다 높은 데 있어요. 그래야지 장기판을 보듯이 전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뒤에서 위에서 보면서 지시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술의 차원에서는 더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만큼 높이는 중요해요. 높이를 확보한 쪽이 이깁니다. 이 평평한 끝없는 평지가 이어지는 몽골 조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을 수뇌부가 확보한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자무카는 승부의 무게출을 자기한테 끌어와요. 전투의 아수라장 속에서 자무카가 적들을 뵈면서 해낸 일인데 가장 높은 곳의 고지대로 자기 자신도 올라갔지만 자기 주력부대까지 다 이동을 시켜요. 이건 왜 중요하냐. 말을 다니면서 항상 싸운단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랑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걸 기다리면서 충격을 받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무카는 돌격 명령만 내리면 태무카을 명망시킬 수 있을 그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역시 자무카는 자무카다. 태무카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임기응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전투 속에서 전투를 보는 시야 자체가 아직은 자무카한테 아무도 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태무카 지금 성장 중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바탕의 충돌이 끝나고 양측은 군대를 물리고 전열을 재정비했는데 이 전열을 재정비를 자무카는 고지대를 차지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자무카가 이기는 게 순서죠. 순서인데. 이 전열을 정비하고 나면 자무카 연합군은 높은 곳에서 휩쓸고 내려오면서 태무카의 가장 약한 곳을 치면 돼.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는 그건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현대에도 전쟁을 하게 되면 군종 장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종? 군종 스님도 있고 군종 목사님도 있고. 그 종교? 쪼코파이 많이 주시는 분들. 그래요? 이 군종이 있었어요. 몽골 초원에서도 군종이 있었어요. 온칸 기독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스토리오스파. 군종 목사님인가 그러면? 네스토리오스파 사제들이 돌아다녔어요. 쪼코파이 준다고? 빵하라. 육포 준다 여기는. 근데 여기 먹을 것도 척박한 시대니까 왠지 우리도 군대 가면 그 쪼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데 여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전에 홍 작가님 다 있었지 않아요? 번명도 있고. 저 번명은 수덕이고요. 세례명은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초코파이의 영혼을 팔고 됐고요. 대표님은 번명은 없어요? 난 없어요. 없어요? 번명? 귀찮게 볼 때 여행이 없잖아. 한 군데 가서 그냥 익숙한 데 가서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사령관이 이쪽은 태무지진이고 저쪽은 자묵하잖아. 둘 다 몽골족이었단 말이에요. 몽골족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이야. 그래서 군종 무당이 있었는데 재미있게 이제. 아니 그럼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있지? 사제랑 무당이랑. 아 같이 있었어요. 전쟁은 모든 걸 하나가 되게 하는군요. 왜 같이 있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지금이야 우리가 세속국가니까. 괴령관신이잖아. 세속국가니까. 아니 뭐 종교계를 들어 군종이라고 치면 군인 스님이랑 신부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이 당시가 세속국가가 아니니까 어떤 하나의 종교를 믿는다 치면. 악마. 무당이 저 옆에 있거나 무당 입장에서 사제가 저기 옆에 있다 하면. 귀신 씨인 것.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서로가 이제 경원시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지금보다 훨씬 더 백안시 할 것 같으니까. 아니 경원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당한테 주문을 받아야겠고. 아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나는 나는 목사님한테. 나는 사제가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출전을 해야겠다는데 서로 뭔 상관이며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속국가로 진화해서 벌어진 풍경이라기보다는 아예 그 중세 다른 나라의 중세로 진입을 하지 못해서 벌어진 풍경이라는 거지. 그렇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무당이 주를 이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투는 자무카나 태무진이나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몽골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몽골 샤먼들은 신성한 돌을 갖고 다녀. 돌. 자다라고 하는 거. 자다석이라고 하는데 이 자다를 신성한 돌을 갖고 다니다가 이 자다를 땅에 내려놓거나 어디 재단 위에 막 쌓아놔. 우리나라도 등산하다 보면 돌을 이렇게 타타타 쌓아놓잖아요. 한국인들의 상징이라. 그것도 그런 비슷한 거 시베리아 계통 샤머니즘이 원래 맞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자다 같은 거 쌓아놓고 거기다가 방울을. 원래 우리 무속 계열이 같아요. 몽골이나 우리나라랑. 있잖아요. 방울 거울. 방울 짤랑거리잖아. 방울을 짤랑짤랑 거리면서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데 전투 중에 드리는 기도는 날씨에 관한 기도예요. 보통. 그렇네요. 천두울 적진에 치게 해달라. 바람을 우리 편에 유리하게 해달라.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날씨에 관한 기도가. 화살을 또 날리다 보면 중요하죠. 화살이 주력이 아닌 문화권의 군대에서도 바람은 중요해요. 바람을 등지고 싸우면 고대 전투에서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낮바람 맞는 것보다는 훨씬. 그렇죠. 힘도 덜 들고. 시야가 달라요. 눈도 떨 수 있고. 눈이 더 덜 피곤하고 엄청난 유리함이 있는데 몽골족들은 더 심했어요. 일단 몽골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면 그 강풍은 센 바람이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들이 하늘에 떠서 쓰러질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봤던 제가 다큐멘터리 있는데 그 두 가구가 서로 친척. 그러니까 게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가족이죠. 두 가족이 서로 가까운 친척이야. 같이 이동을 하면서 유목을 합니다. 그러다가 게르를 이쪽에 또 한 몇십 미터 저쪽에 두 동을 세워놓고 각자 식구들끼리 잠을 자는데 밤새 돌풍이 불어오는데 게르 하나는 남아있어요. 그 게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쪽 게르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태풍에.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그쪽을 자기 식구들이 사라진 쪽을 다 죽은 거겠죠. 오지의 나라로 가신 거 아닐까요.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더니 말없이 짐을 챙겨서 다음 야영지를 떠나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정도의 돌풍이 불어요. 그 정도의 돌풍은 불어주면 질전투를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적진에 분다면. 그렇죠. 그리고 천둥을 뿌려주세요 이러면서 알랄랄랄라 이러면서 청둥방울을 딸랑딸랑 하고 그다음에 북을 쳐요. 북을 치는데 한 손으로 칠 수 있는 북이 뭐냐면. 소고. 소고. 소고 형태의 북을 쳐요. 소고 형태의 북을 치면서 몽골어로 주문을 외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저주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람이 이쪽에 유리하게 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쪽이 영업한 거고. 우리 쪽 무당이 이긴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스카우트도 들어오고 옛날에 그랬다. 웃긴다. 아니 대표님 그쪽도 프로의 세계잖아. 그렇다. 야구는 투수노름이라더니 여기는 또 무당노름인가. 제가 노름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2월인가 1월 가장 추운 달을 몽골 사람들이 부르는 말은 소의 꼬리가 얼어서 떨어지는 달이에요. 부러지는 달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서요. 실제로 그런데 그건 강풍 때문이에요. 얼어 있다가 강풍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돌발적이고도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요. 소꼬리. 그런데 양측이 제격돌 하려는 찰나 이거 자무카가 다 이긴 판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때 쿠이텐 하늘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해발 1600m거든요. 이 하늘이 미쳐 날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개념이 달라요. 제주도 가면 한라산 가면 그거 느낄 수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차로 올라가면 밑에는 날씨 엄청 좋은데 왜 천백고지 지나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날씨가 너무 막 여기도 비 오고 습하고 막 춥고 이러는데 바람이 오면 휩불면 차가 막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면 금방 날씨 개서 날씨 너무 좋잖아요. 왜 그런 느낌이네요. 이 갑자기 미쳐 날뛰는 하늘이 이 매서운 비바람이 자무카 부대를 향해서 몰아쳤어요. 자 자무카는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참이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왜 바람이 보통 산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정말 날씨가 왜 돌풍처럼 미쳐 날뛰면 거슬러버리잖아. 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눈이 내렸는데 눈이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본 적이 있어요. 높지도 않은 산이었는데. 자 이 강풍이 불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몽골의 화살은 깃털이 세 개예요.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회오리 쳐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화살이 유연해요. 가장 진화된 모양의 화살이지만 역풍에는 약하게 돼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화살에 역풍을 맞아버리면 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영국의 양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국의 양궁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돼 있잖아. 이 정도의 역풍에는 어차피 난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죠. 어느 정도냐면 그 역풍에 밀려 떨어질 정도 어때요. 뒤로 밀릴 정도 어때요. 화살이 나갈 수 없죠. 화살 쏘면 한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인간은 날씨에 대한 두려움을 참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도 말이 눈을 못 뜹니다. 맞아. 말이 가야 되니까. 이때 보병이 없어요. 100% 기병이. 기병이니까요. 그런데 치고 내려오는 자무카 군대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태무진 군대. 태무진 편으로 부른 이 돌풍 때문에 완전히 밀려버려요. 순간적으로 밀려버리는데 자무카가 고지를 선점한 건 좋은데 자무카가 고지를 선점했을 때 그 고지 뒤는 낭떠러지였어요. 그런데 자무카가 잘못은 아니라 이건 예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낭떠러지로 밀려서 자무카 연합군의 대부대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올케 싸우지도 못하고 바람 때문에. 이제부터 태무진 끝났다. 이제 잡아줄게 하고 있는데 바람이 밀린 거예요. 이 맞바람에 맥을 못 추는 거지. 그 이쪽 무당이 신통번통하네요. 자무카가 제사를 옳게 안 지냈구만. 자무카가 너무 자만했네. 자무카 연합군은 화살 세례를 엄청나게 받는 건데 자무카 연합군의 전열이 순식간에 붕괴하죠. 그런데 병사들의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기이하고 너무 공교롭고 딱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 부대만 딱 타격을 하잖아. 돌풍이. 물론 우리는 이게 우연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하지만 이 무속을 믿는 이 사람들은 하늘이 태무진 편을 들고 있다라고 소리쳐요. 우리도 지금 만약에 이런 일 생기면 우리도 뭔가 나 하늘한테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 들걸. 그런데 이 기괴무쌍하고 강렬한 기상 기후변화를 해변 1,600m에서 우리보다 가까이 눈으로 보고 느껴버리잖아요. 그 공포는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무카 연합군 병사들이 앞다퉈 도망가면서 소리치는 게 우리는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였어요. 여기서 이거 뭡니까? 전의까지 완전히 상실되게 돼버리는 거죠. 전의가 중요한데. 그래서 뒤는 낭떨어지니까 막 밀리고 떨어지고 죽고.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무카의 칸 명칭은 구루칸이지. 우주의 칸이야. 태무진의 칸 명칭은 칭기스 칸인데 칭기스, 팅기스 이게 하늘이잖아요. 하늘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태무진은 이때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이름 잘 지었구나. 이름 잘 지었다. 장면 좋았다. 장면 정말 좋았다. 이거는 정말 생각했고요. 내가 지금까지 겸손하게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하늘을 항상 섬기다 보니까 하늘이 내 편을 들어주셨구나 고맙게도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정말로 태무진은. 이때부터 태무진은 하늘을 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잘나가다가. 이상한 대로 빠져. 이상한 대로 빠져. 태무진 자신도 한 명에 유능하진 않지만 얼추 한 명에 무당이 노릇을 하기도 했어요. 태무진이 자기 집단의 조직의 우두머리다 보니까 태무진도 방울 짤랑짤랑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것도 했다고. 그리고 우리 몽골 무속과 우리 무속이 원래 뿌리가 같다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무속에서 중요한 색깔이 붉은색이죠. 시온님 잘할 거야. 뭐 때문이죠? 그거 악귀를 물리치는 거죠.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치는 색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 대추 던지고. 붉은 팥 던지고. 그저 그다음에 문설주에도 찰옥수수에 빨간옥수수 있죠. 그 빨간옥수수에 거의 검은빛 나는 거. 그거 강원도에 주렁주렁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 붉은색으로 쇼부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잡기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명태 같은 경우는. 입이 벌려지니까. 잡기를 뭐 잡아먹어라 뭐 이러면서. 그리로 나쁜 화가 입. 화가 입. 북어 입으로 들어가. 북어 입으로 들어간다고. 아 북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북어가 그걸로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응. 나쁜 화. 문을 들어. 문을 들어 들면서 나쁜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화가 그 안으로 먹으라고. 그러면은 화. 사람 말고 여기에 버리세요. 라는 뜻이네요. 북어가 잡아먹고. 그 화를 다 먹는 거죠. 잡아먹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주문이 있는데. 태무진도 그래서 붉은색을 좋아했어요. 부술수석 의미에서. 그래서 태무진은 평소에. 빨간내복. 자기 수염이랑 변발 있죠. 변발하면 머리. 조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머리 위에 한 봉치. 그다음에 턱에 한 봉치. 이렇게 딱 두 봉치 갖고 있었어. 태무진이 머리에 헤어스타일이. 그거를 빨갛게 하고 다셨어요. 염색을 하고. 염색이 그때 됐어요. 머리카락 어떻게 염색했지. 아니 지금처럼 깔끔하게 한 게 아니라. 안료를 그냥 덕지덕지 붙였겠지. 그런데 그게 그러고도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한 건 아니었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태무진의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하면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뭔가 필요할 때는 했다는 얘기네요. 그걸 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태무진도 무속인이었는데.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마지막에 태무진이 늙음하게. 중국의 도교. 도학자. 유명한 도학자. 구척이를 초빙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무속적 신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척이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왜? 하늘은 아무 생각도 없고 물질이다. 도교니까. 나는 600살이 아니라 60살이고 좀 있으면 죽을 거다. 당신도 만수무강을 못한다. 사람이 성실하게 양생을 하면서 자기 몸을 가꾸면서 살다가 적당히 되면 죽을 생각을 해야지. 만수무강이 어딨냐. 잠깐 그분 대표님이나 홍 작가님 같은 사람일 것 같아. 시니컬하게. 팩폭 오지시고요. 아니 천둥이 치는 것은 하늘이 노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나무가 노해서 불꽃이 튀고 불이 붙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태무진이 그런 거지. 맞다면서. 나무가 붙는 거지. 그래서 태무진이. 태무진이 그 얘기를 쓱 듣고. 사람이 현자타임이 너무 깊게 왔나 봐.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믿은 행동에 오고 했던 것이 완전히 파괴된 거야. 그러니까 도교와 도가는 달라요. 도가는 자연과학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유문론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도가의. 태무진이 구척이가 장춘진이라고 하지. 태무진 쭉 혼냈을 때 태무진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수무강은 없는 건가요 했더니 없어요.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어야지. 둘 다 사이좋게 텀을 두고 죽었습니다. 한 분은 초원에서 한 분은 중국에서. 이날 만약에 하늘이 태무진을 돕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가정은 없어. 하늘은 태무진을 도왔고 태무진은 승리했어요. 여기서 자무칸 대단한 게 자무칸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죽잖아. 자무칸은 자기 친위대와 함께 그 역풍을 뚫고 치고 올라오는 태무진 부대. 겹겨이 쌓인 태무진 부대 있죠. 그걸 다 뚫고 탈출해서 성공. 호희망을 뚫고도. 그래도 본인은 역시 이게 본인의 피지컬이 있으니까 어쨌든 본인은 어떻게든 자기 몸 하나 간수는 할 수 있구나. 멋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패잔병들을 쭉 모으니까 그래도 좀 되죠. 자무칸은 저기 태무진이 이겼다라고 흥분한 바로 그때 있죠. 그때 전열을 순간적으로 재정비해서 바로 뒤를 치려고 그랬어요. 자무칸의 집중력과 전투에 대한 감각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원래 멘탈이 나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대단하다. 저도 e스포츠 보다 보면. 네. 진짜. 그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나 같으면 그냥 저렇게 에너지가 조금 남았으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마우스를 놓는데. 맞아. 그 마지막까지 한 대나 더 쳐서 어떻게든 같이 내가 죽더라도 같이 끌고 가겠다라는 그 집중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 와중에도. 그런데 이때 그리고 자무칸는 전쟁터를 바꿔서 완전 리뉴얼을 분위기를 쇄신해서 쳐서 태무진의 승리를 취소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해요. 이 와중에. 그런데 자무칸는 대단했지만 자무칸의 나머지 부하들은 다 공황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무칸의 명령을 거부하고. 구룩한 죄송합니다. 저 다음 기회에 하면서 총총총 다 도망을 갔어요. 다른 쿠리엔들이. 이번 탐은 하늘이 안 도와주신다. 그런데 자무칸는 자기를 배신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디디하게 구는 부하를 용서하지 않는 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자무카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구룩한으로 추대한 다음에 이뤄진 전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무칸는 이것들을 용서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격해서 집요하게 다 약탈을 해버립니다. 이거 되게 무섭죠. 첫 번째 자무칸 한 번 자무칸에 부하가 됐다가 충성을 맹세했다가 빠릿빠릿하게 혹은 충성스럽게 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초원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패배한 직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패배의 충격은 곧바로 오죠. 물질적으로. 사람 잃어 말 잃어. 가축들도 사라져. 벌충할 수 있잖아요. 낙탈함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 명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등을 돌렸으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이미 등을 돌린 사람은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죠. 네 번째 적이 완전히 되기 전에 미리 털잖아. 그러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죠. 미리 세력을 줄여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무칸는 이 모든 행동에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신속해. 되게 앞을 생각해보면 나중을 생각해보면 어디 무서워서 얘랑 손 잡겠어요. 무서워서 반항은 못하지. 그런데 무서워서 당장 반항은 못하지. 새로 신규 인력 유입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었고 그거에 태무진이 도움을 받게 되지만 자무카의 행동은 이해는 할 수 있고. 당연히 했을 법한 행동인 거죠. 이건 이거대로 자무카도 굉장히 대단해요. 이거 진짜 얼마나 이 사람이 머리 회전이랑 움직이고 이걸 실행 공개하기 굉장히 빠릅니까? 어쨌거나 자 태무진 이겼어요. 그러게요. 드디어 자무카를 한 번 이긴 거야. 대표님 이거 환호성 한 번 넣어주세요. 아닌데 자무카가 살아갔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나한테는. 수건의 적을 이런 사극이 항상 그렇잖아. 생명연장 계속하려고. 엄청난 전투심과 스펙타클 다 보고 드디어 마지막 적의 심장변에 그놈이 도망가는 바라면서. 투비 컨티뉴즈.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아직도 안 끝났네. 작가님 몇 회원 늘리시려고 저거 진짜 이런 거. 대표님 자무카와 태무진은 평생을 싸웁니다. 제가 두 분도 안 보셨다고 아직 몰아서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셨다고 하는 왕자의 게임도. 네. 전 처음 볼 때부터 그랬어요. 빨리 빨리 용아 빨리 자라서 다 불태워라는데. 드디어 불은 태우긴 했잖아. 용 지금 다 자랐나요? 용 다 자라서 진짜. 완전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요. 불태우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인데. 현생 인류에 희망이 없다가 그 드라마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기묘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저놈은 저기서 왜 또 저러고 있어라든가. 저놈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실은 예를 들은 거죠. 내가 시오님이 적이라서 시오님을 너무 해야 되는데. 지금 홍작가를 물리쳐야 되면 시오님과 손을 잡아버리는 거야 주인공이. 그럼 이제 텁텁한가 막. 네. 얘도 쳐야 되는데. 시오 저것도 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똑같은 거야. 이기긴 이겼는데. 자무카 도망갔어. 자무카는 도망갔죠. 그리고 자무카와 함께 자무카 밑에 기어들어갔던. 기어들어갔대. 걸어들어갔다고 해. 속부님? 말고. 타이카우드족. 태무카을 어렸을 때 잡아서 학대했던 타이카우드족. 뚱뚱이칸. 뚱뚱이칸 타르구타이가 지배하는 타이카우드족도 도망가는데. 이번에 져서? 그런데 애초에 타이카우드족 뚱뚱이칸이 자무카 밑에 들어간 이유는 무서워서잖아. 태무카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무카가 지니까 자무카랑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자무카는 추격을 받게 돼 있잖아. 헤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격을 피해서 자무카 살짝 배신하고 우리 따로 도망가야지 하고 따로 빠져요. 그래서 태무카는 온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무카 추격은 아버님이 하십시오. 타이카우드는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나누면 되지. 그렇죠. 이래서 타이카우드족을 승리한 태무카 부대가 바로 지체 없이 쫓아가게 됩니다. 타이카우드족은 어떻게 됐다? 큰일 났네요. 좋게 됐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러면 자무카도 이겼는데 자무카 밑에 있던 타이카우드족이 그러지 않아도 도망가다가 꼬리를 잡히는데 그러면 타이카우드족은 금방 밟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게 돼버려요. 어째서. 왜? 왜냐하면 타이카우드족에 방랑 무사가 한 번 식개구로 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태무진이 저격을 당합니다. 아 거기 또 흔히 말한 먼치킨 류의 어떤 그 피지컬 갑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습니다. 그게 프린세스 메이커 2 있잖아요. 그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서사가 올라가는데 프린세스가 되는 그 아이 있잖아요. 프린세스 이거 저기 프린세스. 발음 잘할게요. 조심해 주세요. 프린세스가 되는. 내가 키우게 되는 딸. 딸의 아버지가 용사거든요. 그 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왕국을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는데. 이게 아무리 지금 태무진이 어쨌든 현대적인 느낌에 탁월한 무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너무 탁월한 누군가의 힘이 기대지 않고 어떤 전술과 어떤 약간의 운과 어떤 편제 이런 걸로 이겼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고대 전투다 보니까 한 명이 옛날 우리 방송에서 척준경처럼 한 명이 먼치킨이 등장하면 이게 또 전세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태무진이 범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태무진이 성격. 형범한 사람. 범죄 사실 군사적 능력. 순발력이나 민첩함. 머리 회전 같은 거는 태무진이 범죄에서 둔제 사이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먼치킨 있죠. 천재적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오잖아. 태무진 반드시 당해요. 한 번은 상대의 개인적 능력에 한 번은 쓰러져요. 꼭 태무진이. 안 쓰러지고 내 사람 되는 방법은 없구나. 내 사람 되는 방법도 있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의 근혁 시원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장한테 하도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지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생기가 있네. 소생기가 있네.